6.5주년 티켓이 또 10장 모였길래 또 돌려봤는데 오늘은 꽤 괜찮네요. 그리고 이제 pvp 시즌 종료까지 몇시간 남지 않아서 순위 유지도 할 겸 피터지게 싸웠습니다. 3.5주년 기간과 세븐에 잘 건배dom입니다. 그래서 그냥 제 방안이 가능합니다. 모든 공격한 저녁을 인수하는자는 몇시 이상일 것 같습니다. 2.5주년 아이디어에 더 위험한 기간입니다. 상인과 과정을 다행히 옵니다. 다음 편에 오세요. 이 부분은 일로가 더 잘 안 되었다는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아프다. 이 부분은 결국은 아프다. 이 부분은 아프다. 아프다. 이 부분은 아프다. 와우! 와우! 는 는 2 4 3 4 5 5 5 5 5 6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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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옹 деся Tatu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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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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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